너 좀 분발해 인마 어? 이번 판에도 열심히 안했어 고생했다 너는 너 몸 맞지? 몹슬레이어 맞지? 어디였냐? 아 지금 방에 계신데요? 채팅 치셨네요 아 아니네 아가씨 있는거네요 쟤 삐졌어 쟤 삐졌어 능력으로 안되니까 다른사람아 다른사람 안녕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한명왔어요 카사? 카삭? 에너지를 뭐 아크 말하는거야? 이거 두번째 칸에 들어가는거에요 에너지 물게요 그니까 나는 솔라잖아 제가 아크고 지금 새로운 오신분이 보이더 하면은 딱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건 계산대로 했을 때고 서로 죽어있느라고 딜하시거나 부활하고 안나와 두명만 딜 제대로 해도 깨 이거는 두명만 나도 이번엔 칼질 안할거야 가자 내거 치는데? 그렇게 한 singer봐 보이네 보이네 ㄴ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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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리 더 이거 둘러야해 카크가 어떻게 하는거야? 우리 이 방쪽을 지나고있는 문지에 걸려야 해 카크가 뭐라고 해 카크가 뭐하는거야? 고고고고 지금 속속 뭐지? 아 정신없네 누가 오자마자 레전더리를 죽는가 난 보이드 없다 죄송합니다 수나에 죽었네 수나 먼저 잡아줘야돼 이거 와 새끼 예측샷을 하아 진짜 이씨 나 어이없다 진짜 월핵이요? 아직 속상 못봤는데? 아크야 아크라고? 아크맞아 아닌거 같은데? 아크맞아 아닌거 같은데? 솔라 아크맞아 야 저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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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야 나도 레전더리다 달리자 빨리 들고 뛰어 들고 뛰어 10분 아직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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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뛰어 들고 뛰어 아크맞아 지결 지검 뭐지 아크인가? 못봤어요 저도 못봤어요 보이든거 같은데요 좋아좋아 루티나 잡았어 잡았어 고고고고고고 어디가 일로가야지 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뛰어 그냥 뛰어 뛰어 탱크 이제 거기 탱크 부분만 잘 넘어가면 돼 거기서 자꾸 죽어가지고 지금 솔라야 탱크 부분은 다 안잡아도 위에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적당히 잡고 그냥 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내가 첫번째 스위치는 내가 할테니까 니네 먼저 올라가있어요 아까처럼 원래 레이드나 이런거 던전은 이렇게 공략하면서 깨는 맛이에요 모르는채로 하나씩 하나씩 헤딩하면서 보이듭니다 그냥 쭉 올라가 왼쪽으로 그냥 쭉 올라가 왼쪽으로 들어가서 나는 오른쪽 가서 누를테니까 아... 아휴 아 아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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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채 따라다니는게 이게 보호해주는거에요? 이게 아크 지금 스킬인데 제가 리포트 치면은 쩔정처럼 앞에 댕기 솔라입니다 솔라야? 예 이제 올라가도 되지 않나요? 얘가 처리하고 이쪽에 딱 붙여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않나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보이드입니다 오케이 하나 잡았어 바로 누를게요 난 보이드가 없어 데려와요 제가 제가 할게요 둘 들어왔다 둘 됐어 아 눌렀어? 네 눌렀어요 파크입니다 아 샷건이라 쏠수가 없네 그냥 여기서 안정적으로 잡자 안정적으로 너무 들이대지 말고 그냥 시간 죽어봐야 시간만 빠지니까 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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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컷 헐어당해 컷컷 컷 컷 헥이 오고오고 아직 8분정도 만만했네 아직 8분정도 만만했네 보이듭니다 컷 컷 컷 컷 컷 니가 방송을 보면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엄청 피드백을 받았나 보구나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이고아이고 실제로 해보니까 다르지 아니요 저 방송 보다가 나이트풀하고 싶은데 요즘 파티를 못 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자리 남아서 바로 앞에 파크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좀 다르지 맘처럼 안되지 원 때도 많이 했었는데 뭐 중간까지만 가자 중간까지 중간칸 아직 아직 아크죠 예 아크일거에요 그냥 하지않고 솔라 솔라? 올라가 예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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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뒤로 가자 뒤로 뒷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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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뒷칸으로 뒷칸으로 오이들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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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위에서 저거 쏘노네 저거 저거 네 솔라 아 잡았어요 ok 오케 둘 다 캔 앞에 보스 나 엘리베이터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마크 왔어요 야 너 뭐해! 정신차려! 시간 괜찮아 위에 버튼 눌렀니? 눌렀어요 아 이거 못올라가 뒤에 나왔어요 뒤에 잠시만 어 6분 20여절 깨겠다 깨겠다 보이드 일단 보이드 수납 때릴게요 나 보이드가 없어 수류탄 밖에 없어 수류탄 와 헤드 졌어 삼촌 으흐흐흐흐흐 아 다 썼다 이거 파워 차이 너무 없네요 진짜 이게 너무 정신 게이버 바꾸니까 포탑 다 썼어요 아크입니다 아크? 예 도망가요 쟤 도망가요 쟤 벌써 피 3보다 1 빠졌어요 파워 파워 지금 절바가 좀 도착하니까 야 내가 공 들고 칠테니깐 공 나오면 얘기해줘 예 저기 지금 왼쪽 저기 왼쪽 기둥에 있잖아요 지금 지금 실러시 있잖아요 저러면 나와요 아 센츄리온 딜하네요 아 지금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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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센츄리온 잡아 아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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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쟤 떴지 나 가지러 간다 네 보이드입니다 나 보이드 없어 보이드 없어 내가 뛰는게 맞아 저쪽에 자리 정리좀 해야되는데 센츄리온 아 이제 그 뭔가 ilst 이렇게 exp 라κι다를 구원들 다 고맙게 진짜 존나 폭딜하고 죽었다 진짜 한 5분의 1, 6분의 1은 깐 것 같아 지금 궁쓰고 존나 폭딜했어 예, 이제 6초 남았습니다 솔라, 솔라, 솔라 아 나 지금 부활해야 되는데 나 부활하지마 하지마 나 다 됐어 시간 다 됐어 아이고, 저희도 진짜 지금 아크에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아크 제발, 제발 아크 파우스에 크로쉬 표 남았어요 보이드! 보이드 보이드! 아주 강아지들이 문젠데요 지금 타임이 되니까 예, 거기서 아크에 나오면 바로 파우스에 올렸는데 와, 저 새끼 2층에 올라가가지고 절극질을 하네 아, 괜찮아 진짜 시간, 시간 충분한 것 같아 시간 많으니까, 쪼를 그냥 정리해 쪼를 정리해 괜찮아 아, 그냥 정리할 것 같아 아크 될 것 같은데, 그때 파우스에 접목 정리 좀 할게 쪼를 부터 정리해, 쪼부터 아크 다짐 아크 저거 그냥 싹 다 정리할게 아크 이야아 신나겠다 완전 싸이오닉톱이네요 거의 끝났어요, 어느 정도 아크죠? 아직 아크일거예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포탑 정리 끝났어요 네 널 데려야 이거 솔로 갑니다 실드 생겨요! 실드 생겨요! 어, 쉴드 이번엔 오른쪽이죠, 이게? 공 어디서 나오냐? 공 왼쪽 편에서 나올 거예요 아, 공 나오던데 고대로 아하하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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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 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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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처리해 그냥 쫄처리해 시간 많으니까 쫄처리해 쫄잡아 고위드입니다 센츄리온 먼저 펼쳐주세요 아, 탄이 없다 야, 꼬꼬 죽었어 다행이야 꼬꼬 죽었어 비행기 떴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비행기 저거, 시간 지나면 그냥 갈 거예요 예, 근데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아, 여기 로켓 하나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두방이 왜 터지거든요, 그냥 아크? 아크, 아크 나, 부활하지마, 부활하지마 아, 죽었다 아, 죽네 야, 사방이 센츄리온이야 뭐야 이씨 솔라입니다 솔라 솔라 아, 다와도 돼 와 엽센츄리온 그래도 좀 정리했다 어 보이대요 예 아, 시간 많네 쟤 피해 3분 1도 안 남았어 그냥, 그냥 둘려도 돼 그냥, 그냥 몹시 꼭 잡을게요, 보이는 거 그냥 봐봐 ㅋㅋㅋㅋ arep 시작합니다 화이팅 고장하셨습니다 어 트로피다 작업이 끝났어 280짜리가 남았어 300짜리 300짜리 이건 쉬운거고 300을 깨는거보다 300대 마침 계속 걱정되는데요 역시 워럭의 잠몸은 겁나 빨리 잡아 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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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수